2. 2. 2. 5. 5. 5. 5. 5. 5. 좀 민망한데. 나 그 춤 좀 빌려줘. 아니. 총알은 빌려줄 수 있다. 네 이름을 새겨뒀으니. 지금 당장이라도 내 파트너가 여기로 쳐들어와서 널 전부 죽여버릴 거야. 뭐 좀. 그리고 놔. 넘어야지. 쉬. 이건 좀 아플거야. 아줌마하니. 남길 말은 있나. 한두 나는 잘 있지.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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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매. 초대 고마워. 오늘 연장은 뭐야? 응. 늘 똑같지. 오! 그거 해봐! 이거 진짜 대박이야. 볼 때마다 소름. 한 번 더! 나중에 봐서. 현재 공동구역이 아주 난리야. 다행히 주구역과 하층부는 아직 잠겨있긴 한데 주보안체계가 무너지면 아마도 골치가 좀 아플거야. 뭐, 우리 일상 업무잖아. 좋아, 친구. 케이드 즉흥작전 6번이야.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잘 따라오도록. 가자, 감옥으로! 홀짝! 2-1 스킬 오, 혹은. 이 친구들 진짜로 춤을 추고 싶은 모양인데. 이 폭등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한다. 이 살인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리프로 몰려댈 거야. 그럼 우리도 갈라져서 처리하자고! 하나, 둘, 셋! 뭐지? 좀 더 구해졌다라고요. 도망치고, 굴! 불꽃놀이는 언제나 즐겁지. 저 폭발로 하부 경비체계가 날아갔어. 난 그쪽에 포로가 있는지 확인하겠어. 너와 케이드는 경비구역으로 가. 가서 경비체계를 다시 가동시켜. 좋아 친구 우리가 경비구역에 들어가는 걸 이놈들이 그냥 봐줄 것 같진 않아. 내가 위쪽을 맡을 테니 넌 아래쪽을 맡아. 이거 재밌겠는데. 여긴 아주 깔끔히 정리된 것 같은데. 라면 소개.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. 불 notingלים 입국에서 달달하 resist Beauty 나라가 없는데 라면 설렘 uur 라멘 로 안 돼, 안 돼, 안 돼. 케이들! 놈이 없어. 이건 폭동이 아니야. 이건 탈옥이야. 영번대 케어로 여기서 나갈 유일한 통로야. 놈들이 빠져나가려고 해. 선수를 치면 되지 뭐. 케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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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죽이네. 방금 봤어, 페트라? 페트라? 수호자! 끝내주는 착륙과 함께 통신 장치가 나갔나 보군. 자, 불길한 음악 깔리고. 자, 모두들! 감방으로 돌아가. 말했지? 돌아가라고! 방금은 아팠어. 발견! 저거 구멍이 조금만 공격해? 해보는 거. 해보는 게ció. 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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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£5!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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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는 못 참아 나 열받았어 니들 겨우 이정도야? 나 좀 도와줘 친구 집으로 가자 에이스 케이든? 패트라 지금 뭐가 어떻게 된거죠? 응답해요 케이드 돌아왔군요 어서와요 적어도 20층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케이든은 교신도 안됐고요 해트라도요 에테르 흔적이에요 탈출한 몰락자를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에테르는 뭔가 잘못됐어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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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 어때? 과목하긴... 여전하네. 제가 할 수 있는 게... 죄송해요. 잘들어... 이거... 이건... 네 잘못이 아니야. 내가... 착한 일 좀 해보려다가... 좌충한 거야. 좌충한 거야. 좌충한 거야. 좌충한 거야. 누가... 아이코라한테... 전해져. 내게 해줘서... 선봉대가... 된 건... 내... 내 최고의... 행운이었다고..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형편없는 농담을 참 많이 했죠. 내가... 시두 때도 없이... 웃어주고 싶었어요. 정말로... 우리가 갔어야 했어요. 네 잘못이 아니야. 이건... 울드렌 소프의 짓이야. 이게 끝이라 생각했다면... 놈은 엄청난 착각을 한 거야. 이건... 시작일 뿐. 우린... 싸울 거야. 아시겠어요? 우리 모두... 모든 타이탄, 모든 월옥, 모든 헌터가... 힘을 합쳐서 리프를 칠걸요. 그 다음... 그 자식의 머리를... 그 잘난 왕좌 위에 보란 듯 올려놓겠어요. 화력팀을 위해... 케이드를 위해... 아니... 뭐라고 하셨죠? 우린 군대가 아니야. 정복자도 아니고... 우린 수호자네.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여기야. 우리의 고향과 동족과 여행자. 여왕을 잃은 순간 리프도 끝난 거였네. 그러니 울드렌이 죽은 돌덩이 따위를 원한다면... 그냥 주세. 하지만 이건... 케이디 얘기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건... 그건... 그건... 말하게... 비겁해요. 친구들을 더 묻을 수는 없네. 그럴 일 없습니다. 올드렌스 오프는... 올드렌스 오프는... 제 겁니다. 올드렌스 오프는... 올드렌스 오프는... 다유만 seventy! 다유만들! 다유만들! 한글자막 by 한효정